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열풍이 프랑스에서 뜨겁습니다. 지난해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판을 출간한 출판사 그라세는 현지 시간 11일 책이 없어 못 팔 정도라고 전하며 독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. 편집자 조하킴 슈에프는 서점들이 여유분이 있는지 문의할 정도로 재고가 부족하다고 전하며 노벨상이 발표되면 해당 작가의 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라세는 지난해 8월 말 처음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후 약 13,000불을 판매했으며 노벨상 발표 이후 긴급하게 8,000불을 추가 인쇄해 주문했습니다.